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7월 1일 아침에 고추밭에 좀 나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지난주에 장마 시작되면서 뭐 그냥 뭐 호우 피해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고추밭에 두둑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제가 한번 이제 궁금해서 여기를 찢어 봤는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이 비닐을 이렇게 비닐 속을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물이 어때요 이게 그냥 이정도 입니다 이정도 그러니까 이 두둑 속에는 물이 아직도 좀 부족하죠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 고래는 물론 이제 물이 고였다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여기는 축축한데 계속 비가 오면은 이 물이 이제 이 두둑까지 이렇게 스며들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저는 점적 테이프를 한쪽만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점적 테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매주 뭐 한 2톤 정도씩 물을 넣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적 테이프가 있는 쪽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오늘도 수용성 비료를 녹여서 관주를 할 거고 어 요 반대쪽에 요 반대쪽에 다가는 이제 좀 구멍을 뚫어 주려고 그래요 이게 비닐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제 날 뜨거워 지고 그러면은 이 비닐 속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주는데 그냥 구멍만 뚫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용 비료 있잖아요 고용 비료를 하나씩 넣어 주면서 그러면 그 고용 비료를 넣어 주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비도 하면서 구멍도 뚫고 저는 이제 추비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비닐이 그냥 구멍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날 뜨거워 지면 비닐 속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멍 뚫어 주려고 구멍 뚫어 주는 김에 고용 비료를 넣어 주려고 합니다 비닐 속은 이래요 현재 물을 오늘도 줍니다 에듀파머 입니다